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잘 버티다가 이제 12시가 다 돼가는데 HIV가 좀 무너지고 있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추세를 형성하느냐 아니면 단발성이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보는 엘스가 보는 시각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나도 지금 안타까운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추세를 어제 형성할 것처럼 만들어졌다가 실패했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크게 들어오는 부분이 일단은 하루만에 중단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외인 기간 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 코스닥 쪽에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많이 하락하고 있죠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제 크게 상승을 한번 했다가 오늘 바로 하루만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많은 종목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철비가 잘 버티다가 무너지는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죠 자 여기서 이제 크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잘 버텨내다가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아주 뭐 괜찮죠 십자도지를 잘 만들어 주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번 좀 흔들고 있습니다 크게 흔들고 아까 7만주 정도 나오면서 막 집어 던지고 하는 모습이 나왔죠 신안에서 엄청나게 매도했는데 매도가 26만주 다시 매수로 지금 잡혔는데 이거는 이제 매수매도 이게 타이밍 때문에 좀 진행이 됐다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하다가 이렇게 잡힌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만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27만주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흔들다가 행보 정도만 와줘도 되는데 여기서 거래를 좀 실어 가지고 밑으로 한번 때렸죠 때리고 나서 물량을 잡아먹었습니다 잡아먹고 7만주 쌓인 거를 잡아먹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올라갔는데 그러고 버티다가 이제는 검은선도 아니고 30선도 아니고 10선을 맞고 떨어지는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추세가 지금 안좋습니다 추세가 안좋다 그래도 1% 정도 2% 정도 하락 30%로고 2% 하락은 있을 수 있는거지 맞습니다 2% 정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면 당연히 이정도는 버텨내야죠 버텨내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기입니다 나머지 전목들 사실 어제 주가가 HLB 상한가 쳤는데 이 상한가 칠 재료는 HLB의 바이오만 하겠다 올리바이오 그리고 흑자전환 이 부분으로 무려 상한가까지 올라갔죠 이게 상한가 칠 재료냐 아닙니다 그게 상한가 칠 재료 아니죠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상한가를 찾네 라는건데 그러나 HLB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내려놓은 상태다 보니까 이 정도 별거 아닌거 같은거 가지고 얼마든지 상한가 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이 거의 70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들어온거죠 이렇게 들어온 부분은 아마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런 바이오로 편입이 되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자금들이 뭉탱이로 들어와가지고 일단 무차별 매수 일단은 편입을 해서 비중을 어느정도 맞춰놔야 돼 그래서 이제 드론 그런 분위기고 근데 좀 이게 의아한 부분은 이 고점에서 흔들어서 어제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가져갔죠 한국에서 고점에서 상을 풀고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밀리고 내려오고 있다 지금 벌써 거래량이 370만원이죠 근데 이 고점에서 매수한 거를 이 위에서 만약에 팔았다 라고 한다면 밀 올려와서 여기서 이제 다 팔고 밀고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물량들 여기서 고점에서 매도해버리고 밑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추세 흐름이 깨지고 있죠 지금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도 1.8%면 괜찮습니다 사실 얘만 딱 본다면 다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얘만 본다 그러면 뭐 이 정도 모르고 흔들다가 또 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도 그랬으니까 가다가 흔들었죠 막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까지는 마이너스 5%까지 내렸다가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옆으로 이제 기고 딱 터치하고 밀 올렸죠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비슷하죠 모양이 상치고 이 정도 흔들었다 거래 터지고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한 2% 정도는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상당히 찝찝하고 우려되는 부분은 나머지 겹가지 저목들 H&B가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보통 다 같이 움직이는데 이거 지금 생명과학의 하락폭이 너무 심하죠 지금 시가 0.9%에서 고가 1.8%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 밑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분봉의 흐름을 보면은 30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30선 뚫어내지 못하고 가다가 30선 금방만 가면은 무슨 귀신을 본 마냥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30선은 커녕 11선 안절에서 아이고 무서워라 밑으로 도망을 가고 있죠 신한하고 제 피해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세력 창구인 한국에서는 많이 매도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좀 이상합니다 신한하고 제 피해가 많이 사고 있다고 하면은 이 상당히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죠 공매 창구에서 물량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네 오 이거는 당연히 좋은 창구 흐름인데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밑으로 끌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끌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락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크다 HFB제약도 지금 계속 11선 언저리를 막고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특히 글로벌이 너무 심합니다 이게 지금 거의 뭐 7%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로 7%나 끌어내리고 있다 라는 것은 이거 정말 다시 갈 수 있을까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많이 드는 상황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을 보여주고 지금 4% 끌어내리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이 지금 7%까지 내리고 있고 HFB가 계속 밀리고 있죠 지금 3%까지 밀리고 있는데 추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지 않다 지금 이런 흐름이다 그러면 이거는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렇다 그러면 그래도 30% 올랐죠 30% 오른 상태에서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매도를 한 번 했다가 일부 매도하고 기다려 보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매도했다가 기다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엘도성이 지금 나오고 있죠 쭉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은 다시 저가에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물량이 더 배가 될 수 있겠죠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HFB가 지금 3%나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추세가 추세 형성이 힘든 수준으로 지금 매도세가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일단은 매도를 한 번 했다가 기다려 주고 그러고 이제 이 상승 자체가 이제 그렇게 큰 아주 큰 이벤트 가지고 상승이 아니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물적 분할한 거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러면 이제 난 매도해야지 하고 이제 누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눌러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다시 저가에 사서 올릴 수 있는 거죠 엘도성이 벌써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H&M의 엘도속은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로 정말 무섭기 때문에 엘도속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일단 36개 주랭락을 치는게 제일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엘도속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요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 이정도면 엘도속이죠 이 정도면 아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다 추세가 좀 형성이 되어줄만한 그런 상황인데 추세형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 버리고 있죠 자 분봉상으로 계속 밑으로 밀려버리는 요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은 일단 매도했다가 때를 기다려서 다시 사면은 물량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좀 듭니다 посмотрgart incre mental 4 5 5 c